미국 플로리다 걸프코스트 대학의 토드 맥엘로이 교수 연구팀은 아이큐가 높은 사람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게을러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반대로 아이큐가 낮은 사람은 쉽게 지루해 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으로 정신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30명과 골치 아픈 일을 꺼리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다 손목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팔찌를 차게 한 뒤 일주일 동안 그들의 운동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주중에는 훨씬 운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연구팀은 또 표본이 적고 연구 수행 시간도 짧기 때문에 게으름과 지능의 연관관계를 결정적으로 확증하는 데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 결과는 건강심리학 저널에 실렸다 강산과 지능의 연구 유행 시행의 gate